이건... 다른 사람 주려고 만든. 못하겠다고 따가운 것은? 말씀이 두 분이 나고. 다른 사람 주려고 만든다고 보면 짐을 정도는? 야! 너 줬으면 이자 다 내꺼죠. 어따 손을 대? 이 세상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. 갈수록 벅차오르는 너를 향한 내 마음. 이 세상 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. 더해도 더해만 가는 끝없는 내 사랑. 언제나 너에겐 이겨본 적이 없어. 사랑이 지면 질수록 내가 쓴 내꺼죠. 니들 눈치 못 챘냐 아직? 뭐? 그 계집에 아무래도 나한테 완전 꽂힌 거 아니야? 잡으로 여자의 노는 예쓰라며. 전하의 이 굳은 편인 카리스마가 먹히는 별론이 있다는 게 어쩐지 이상하다겠어. 바로 이 몸의 첫 키스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지. 아무래도 지금. 나의 전부 다 있는 날에도 널 지켜줄 거야. 오직 너 하나만 모두 듣고 싶은걸. 내 안에 너를 살게 하고 싶은걸. 날 바라봐. 나의 품으로 와. 너의 모든 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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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를 보고 있냐? 네. 내가 오늘 묻는 것 같아. 어떻게 한 거야? 말했지? 니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고. 너가 무슨 진희냐? 진희? 그 자식은 또 누군데? 그 새끼 나보다 잘났어? 아니, 그냥 알라덴이 너 뿐인걸. 아, 난 누구라고. 자, 이제 아래로 봐. 하트다. 진짜 하트 모양이네?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데려와야지 결심했었어. 보이냐? 내 마음? 아, 예쁘다. 나중에 같이 가자. 네. 간절히. 야, 청하에 고정표가 구호 갈다 들어오고. 뉴스 갑인데? 내가 어디 가볼까? 야,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. 진희 형에게 다. 네가 만들었어? 아니야, 아니야. 아, 끊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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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는데? 아, 저 나가. 아, 나가. 가, 빨리. 유효기간이 없어. 만약에 있다고 해도 만년일 테니까 힘겨워도 이 거야.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번에 진짜 이러버리면 죽는 거야. 진짜 딱하다.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죽으란 거니까 이게 나고 이 안에 있는 거냐. 금잔지는 굳은 불한 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 달을 못지않을 때 오직 내 가슴 속 줄이는 너뿐인걸 나에겐 처음이자 마지막인걸 널 불러봐 숨 쉴 때마다 널 You're my every, my everything You're my everything, good love for you 금잔디, 이 구준표님이랑 결혼해줘 I love you, you're my every thing I love you, you're my everything